우리 아파트 우리 아파트 인데요, 참 좋습니다. 산책로 인데요. 이게 다 단풍이 들겠죠. 단풍이 들어도 되게 멋있습니다. 한번 갈아볼께요. 여기가 특히 멋있거든요. 여름이 가는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엊그저께 1월달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. 산뼈둘기가 이렇게 나를 반겨주네요. 아무래도 푸른가 봅니다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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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베돌기가 원앙처럼 이렇게 사이가 좋네요. 아주 좋은 광경입니다. 혼자 남았는데요. 일반 비둘기하고는 좀 다르게 참 이쁘게 생겼습니다. 또 다른 비둘기하고는 좀 다르게 참여하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